인피니티가 봄철에 맞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인피니티는 3일부터 28일까지 인피니티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4 봄철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 애프터 세일즈 스프링 캠페인 2014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성수, 용산, 양재, 서초, 일산, 분당,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10개의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된다. 인피니티 서비스 센터에서는 인증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서비스 컨설턴트와 정비사가 고객의 차량을 한 대 일로 점검해주는 고품격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 점검을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고객들은 무상으로 엔진을,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패드 및 워셔액, 냉각수 등을 점검받을 수 있으며, 타이어 공기압 및 워셔액 보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환사를 대비하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에어컨 필터를 포함 와이퍼 플레이드, 배터리, 디젤 엔진 연료 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과 같은 일부 소모성 부품 16가지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개선된 정비 서비스는 일부 소모성 부품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작동류 2가지 이상 교환 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부품 판매 및 판금, 도장, 사고 수리 작업 제외, 캠페인 기간 내 브리지 스톤 브리지 스톤 타이어에 하나여 QX-59X 차량 타이어 교체 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정비받을 수 있다. 인피니티를 이끌고 있는 타케이쿠 키쿠치, 타케이쿠 키쿠치 대표이사는 한층 따뜻해진 날씨로 나들이가 잦아지는 봄철, 고객분들이 안전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피니티에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철학 토털 오너쉽 익스피리언스 토털 오너쉽 익스피리언스를 바탕으로 최애 인피니티는 획기적인 서비스 및 고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케팅 활동지를 인정받아 지난 2월 9일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발표한 2014 고객감동 경영 대상에서 자동차 부문 대상에 수상한 바 있다. 한편, 3월 3일부터 인피니티는 기존 경기도 광주시 오포업에 위치해 있던 분당 서비스 센터를 성남시 분당구로 이전해 새롭게 오픈한다. 이번 서비스 센터 이전을 통해 경기 지역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와 평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